안녕하세요 복숭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가지고 4대사와 관련된 내용인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사는 이제 크게 이제 그 모사 그 다음에 갑자사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묘사 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사사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죠 그 외에도 뭐 이제 일사사 연관돼서 나타난 정의사와도 있고 그 외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안은 분당하고 다른 기념이죠 그래서 이제 사안과 분당의 차이점을 여기 한국사 통론에 적어 있거든요 그럼 좀 보면 11번을 볼게요 주 11번 그리고 이제 어 과거 1인학자들이 이제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하나로서 당파성을 이제 주장하고 여러분들 이제 당파성이라는 것은 이제 알다시피 어 조선이 망한 이유가 원래 이제 한국인들은 분연하게 좋아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어 하고 이걸 이제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쟁이라고 이제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언미님 하면 이 사안과 당쟁 그 당쟁은 좀 다르죠 원래 당쟁은 이제 최근에는 당쟁이다 하고 쓰지 않고 분당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하여튼 이 분당하고 사화하고는 좀 달라 왜 다르냐면 사화 같은 기회는 이 당시 훈척과 사림의 대입 또는 훈척의 자기 분연 형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 모호사하고 이제 뭐냐면 그 기묘 사화는 그 당시 이 사림에 대한 정치적 고국행인들 반해서 이 갑자사화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는 훈척계약에서 일어난 거죠 특히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뭐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분열 형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 인대에 반해서 당쟁은 그 분당은 정치적 중도권을 장악하는 사림생의 행위지기 때문에 분당 정책 그러니까 사화는 그 분당과 달리 마페라 얘기처럼 그 사림에 대한 보복행위 그리고 이제 훈척의 분연에서 일어난 반면에 이 당시 이제 그 당쟁 분당은 선조 이후에 이 정치적 중도권 장악관이 그 사림사에서 행해진 정치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분당하고 당쟁은 다르고요 이걸 통해서 한국인의 당파성은 인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열 형상은 이건 한국인들의 이제 특종이 아니라 어 뭐냐면 종특이 아니죠 이건 어 인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 근 분열들이 보이죠 인간 사이에서는 이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있고 일본도 그리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족성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다 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제 조의 제문을 이제 바탕으로 했던 그걸 해서 했던 모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림이 이제 옹호했던 성종이 죽고 나서 연선군이 이제 즉이 되니까 드디어 훈척 대신들이 사림에 대한 이제 반감이 폭발됐죠 선종 때는 나은데 언론 정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척 대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들을 좀 우쭈쭈 해주고 그들의 말을 좀 들어줬어요 자 근데 이제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척 대신들이 좀 찾고 있었고 또 연선군조차도 본론 사림들이 안 좋게 생각했어 왜냐면 이제 연선군이 세제시대 보니까 이 사림들이 성종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뭐냐면 견제하고 어 연선군 입점을 때 왕을 좀 어 능면하는 능상하는 그 행위를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연선군이 집권하니까 한번 기회를 봐서 사림들 한번 조절해 놔야겠다 그런 걸 이제 딱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건이 발생된 것이 뭐냐면 조의 제문이죠 연선군 4년에 훈척 계열은 김종직이 지은 사초 사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관이 쓴 건데 이때 이제 그 사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가장 사초를 얘기해요 그래서 김종직이 사관이 있을 때 그 당시 성종의 그 정치를 보고 나서 이제 돌아와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그 사초를 썼는데 이 사초에 보면 그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되게 자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억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의 제문을 사초에다 적어놨어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조의 제문을 적어놓은 것은 세조를 비판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 같아 근데 왜 성종실력의 사초에다가 이걸 비판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조의 제문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죠?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김종직이 언어난지에 여행가다가 역참에 투석해서 잠을 잤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던 거야? 초나라의 의자가 나타났다는 거야 의제는 이제 초창기 때 유방과 항우에서 이제 뭐냐면 항제로 떠바뜨리다가 나중에 항우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얘를 죽였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의제가 나타난 걸 보고 깨어나니까 왜 원 나라에 그것도 이제 중국당이 동방의 나라에 왜 의제가 나타났나 그거에서 이제 하고 의제를 추모한다는 글을 쓴 게 이 조의 제문이야 조자가 이제 종은할 때 조자잖아요 자 이걸 사초에다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누굴 돌려가서 이제 얘기한 거냐면 그 당시 단종을 세조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의제를 당종으로 항우를 이제 세조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쓴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사림들이 그 당시 이제 세조의 집권 과정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어 정당성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생각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썼겠죠 그래서 이걸 돌려가서 이제 이 사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이 김종직이 죽고 나서 이제 또 선종도 죽고 나서 김일송이 이제 성종실록을 이제 편찬할 때 자기 그 스승이었던 이 뭐냐면 김종직의 이 사초인 조의 제문을 이제 바탕으로 성종실록을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이국동이 이제 그 당시 사관들에게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제 부탁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못된 일도 있죠 뭐 뇌물 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부조리한 것들을 좀 빼달라고 했는데 김일송을 비롯한 사초들이 그 사관들이 안 빼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안되겠다 해서 유자강한테 가서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는 이제 빼달라고 해서 안 들어준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여기 보니까 이제 조의 제문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이제 은근히 세 줄 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유자강이 요참에 한번 또 이제 사님들을 좀 손 좀 받아야겠다고 해서 이걸 이제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연상군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이 조의 제문에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연상군 입점을 때는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연상군 입점을 때는 그 세조가 그 자기 증조하라고 할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조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안건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상군도 평상시에 또 사와림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이제 사와림들에 엉간 예들을 좀 바로 까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김일송 등 다수의 이제 신인관료들을 사형시키거나 유배하고 파직을 당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김종직은 그 부간파 부간 참시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 사님들은 소수가 이제 정계에 남았 남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걸 모호사와라고 해요 모호사와라고 그래서 이제 요게가 이제 사와라 보통 선비사자가 붙잖아요 근데 요게 역사사자가 이제 붙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이게 이제 사초에서 발생하는 사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하라고 붙여 선비사자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사자로 붙인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호사의 이제 배경은 살인 엉간지기 바탕으로 이제 등장했던 사림색들을 홍구파들이나 노성대신 뒤 이들을 이제 깠다 그래서 이렇게 제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요 관련된 내용을 먼저 리베르 교과서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리베르 교과서 137페이지 잠깐 볼게요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 자 여기 모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연상군 일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자강이 조의재문을 어떻게 해서 연상군에 갖다 바쳤나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고 그 당시 연상군 열받아서 관련자들을 숙청하는 내용들 여기 모호사의 원인이 되는 조의재문이 어떻게 해서 연상군에게 알려졌나 이 내용인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조의재문은 그 당시 항우가 초나라 해왕 의지를 죽인 고사를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의 창타한 곳에 빗대서 김종지 지은 글인데 홍보파가 조의재문 구실로 해서 살인파를 공격해서 모호사를 익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갑자사와는 그 당시 이제 패배 윤씨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성종 때 이제 윤씨 연상군의 어머니가 사사당했고 그걸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걸 둘러싸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규모 숙정된 사건이 갑자사예요 그래서 이 갑자사는 주로 이제 살인보다는 홍고대신들이 이제 주로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숙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항류행 등등등 예전에 패배 윤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규모 숙정을 당했고요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살인들도 같이 축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살인파를 몰아낸 이제 훈축계 내부에 다시 연상군을 사고드는 척신과 일반 훈신들 사이에 방목하면서 결국에 척신들 척신이라는 것을 이제 뭐냐면 연상군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겨울통에서 그래서 이런 척신들이 연상군의 생모였던 윤씨의 패배 사사를 부실로 유씨관이나 윤씨죠 자 구실로 이제 훈신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갑자사고요 그래서 이때 앞에 모호사의 한을 몰아났던 사인들의 시생이 적지 않았으며 이 두 차례의 어떤 사안은 성중 때부터 시작된 사인들의 전개 진출에 일단 제동을 걸린 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갑자사의 영향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걸 계기 위해서 이제 언론과 언론들의 기능이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척신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등용을 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제 연상군의 이제 정치는 좀 이따 2년 뒤에 중종반점을 위해서 몰아나를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이제 연상군 때 있던 모호사하고 갑자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럼 그와 관련된 이제 푸생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제 좀 더 심화해서 보겠습니다 자 156페이지를 보면요 자 여기 모호사가 있는데 일단 모호사를 보겠습니다 자 모호사는 연상군 사련에 이국돈, 유자강 등이 성경실록을 현찬을 위해 김일손의 그의 손자, 그의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재문에서 합초를 제출하는 것을 구실로 발생했다 자 조의재문은 항호가 폐의시킨 초나나의 마지막 왕, 조의재가 예도하는 내용의 글로 되어 있다 요컨대 세조가 왕이 승계가 유규류 명분에 어긋났다는 사림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로 인해서 마치 사관 김종직뿐만 아니라 그의 문인들, 대개 이제 영남 사림들이죠 영남 사림들이 대규모 이제 할을 담았는데 이 사초를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모호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모호사의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자 모호사는 김종직 파와 훈구파의 압력, 그 다음 살인과 언간의 도전에 대한 훈구판이 정조계 노성대신들의 대응, 정조계라는 것은 주로 이제 높은 고관대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뭐 장관급, 삼정승이라든지 판석급, 이제 이런 나이 많은 훈축대신들을 얘기하는데 이외의 대응, 사회경제적 성과로 제지, 중소, 지지 중에서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생되어 이들이 기선특권관료층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보이게 되는데 요거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성종 때 스킬이죠 성종은 이 살인파들을 언간지게 많이 등용을 해서 그 당시 이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는 데 이용해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훈구 세력들만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성종 본인도 또 많이 비판받아요 그래서 선종은 대인비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을 다 받아주시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삼사직에 많이 진출하면서 활동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연산군 때 들어오니까 이제 아버지의 어떤 정치 풍토 만드는 정치 풍토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감히 이제 신하 따위들이 어떻게 왕을 이렇게 비판하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이 훈구 제식과 연산군은 다 사님들은 이제 공동의 적으로 생각할 때 조희재물 사건이 터진 거였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한번 이들을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사의 어떤 역할 증대된 일종의 제재 조치 홍문관의 언간화 그래서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언간 기능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어떤 이제 자료를 보관하거나 하여튼 왕실 어떤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보통 이제 내각이라고 하는데 이 내각의 기능보다는 이제는 홍문관이 사관원과 사원부와 함께 삼사로고 불릴 만큼 엄간지고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 야기된 정치구제 변화에 대한 왕과 재상의 결속 이때 재상이라는 것은 이제 홍구파 대신들이죠 자 이런 반동된 여러 요인을 거치면서 발생했다 해가지고 모호사의 배경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모호사는 홍구제상대 고분이 계기로 되었으나 연산군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처리했고요 대간의 임명에도 직접 가능했다 자 이랄지 모호사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주목되는 사실은 언간 논론이 통제되고 위축되면서 연산군의 전체적 성향이 점차 노정되고 있었다 초창기 때 연산군이 이제 직위할 때는 자기 아버지가 만드는 정치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물 중심 언간 세력들이 연산군의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막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랬거든요 연산군이 이제 예전부터 조선 왕실 때부터 했던 불교 행사에 수족제를 하려니까 비판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거에 마땅치 못했던 건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대규모 언간 세력들 사림색들을 쳐내고 하면서 독재형 그 그 전제적 성향 그러니까 독재는 독재 스타일로 나가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사극에서 보이는 연산군의 모습이 이 모호사의 부터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제 그 연산군은 홍문관이나 그 다음에 사관원은 없을 거예요 그냥 많이 많다고 다만 사원부는 놔두죠 사원부는 왜 놔두냐면 뭔가 자기 반대파들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쳐낼 때 그 조사하고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놔두고 완전히 그냥 다 쳐내죠 물론 뒤에 이제 중종위원회는 다시 복귀가 되지만 하여튼 삼사 권력이 상당히 위축되고 촉소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정치 권력의 변동에 초점을 두고 파악할 때 연산군과 삼사의 대입과 갈등 즉 왕권과 언간권이 상대적 위치에 대응하는 분신의 권력관계에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 모호사였고요 자 모호사의 계기로 연산군 초기 때 이루어진 삼사의 정치적 주도 입장이 언간원력의 행사로 그 기세가 서서히 꺾었고 방면에 승정원 그러니까 승정원 왕권을 보좌하는 기관이죠 승정을 기반한 연산군의 정제적 성장과 성향과 비정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모호사와 그 처리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도 언간원력의 기능이 위축되면서 비정의 단추가 나타나시겠다 이게 비정이라는 연산군의 포악한 정치죠 원래 이제 언간같은 삼사를 뒀던 거 왕의 입장일 때는 좀 약간 꺼직한 존재죠 자신의 어떤 것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이거 뒀던 게 조선 초기 때 왕의 권한이 커지면 독단을 이룰 수 있고 나라가 망칠 수 있다 해서 일부러 그렇게 삼사에게 권력을 언간직을 권한을 줬던 건데 이게 이제 이벌통의 왕의 전자를 견제하는 그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왕의 독종 이제 견제가 안 되니까 지 멋대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안을 보죠 이 갑자사안은 연산군 10년에 건국대전 법 운영의 반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세워놓던 건국대전의 정치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기 시작해요 연산군의 어떤 비행 때문에 그러한 능상이나 불경쟁 그래갖고 연산군은 자기한테 좀 약간 다른 친구 말라거나 자기 뜻을 거슬리거나 좀 비판하는 사람들을 왕을 능가했다 상인한 건 왕이거든요 왕을 정면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뢰들을 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모 유 씨의 윤 씨의 폐비 사사 문제를 둘러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갑자사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폐비 윤 씨에 대한 복수심을 갚는다 복수를 한다는 이유로 서원이라는 게 복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냐면 피아의 범위 거기에 하의 범위가 점점 넓혀졌고 피아인들 그 하를 입은 사람도 모호사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자 이때 이제 이 모호사 갑자사는 그때 이제 폐비 윤 씨에 관여했던 홍고파 대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신들이 대거 제거됐다 심지어는 죽은 한 명의 조차도 가세를 끊어내서 간상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목을 베고 뭐냐면 시체를 난도질 당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그 홍고대신들이 죽었고 이 과정에 좀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축출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밑에 왜 연산군의 생물 윤 씨가 죽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뭐 사생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연산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여기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연산군의 어떤 이제 그 갑자사의 이제 그 뒤에 영향 관련된 내용이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명실성반 연산군의 친일체제가 구축되었다 자 이유는 연산군은 경영을 중지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홍군간호, 사간호는 확파시켰어 그래 왜냐하면 이제 사원부만이 남겨뒀다겠죠 그래서 언간원령의 기능을 대표 축소하고 군군, 군골 및 척신세력들 자기의 이제 외척세력들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본격적으로 등의하면서 노을 쪽으로 항암적인 음란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둘째 사안을 거치면서 군도가 상식 군도라는 건 성리학적을 볼 때 왕이 왕다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군도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리고 부장법제 권국대전의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어떤 정치 시스템이 이제 붕괴됐다는 거 등등 극단적인 신권의 위축도로 군신과 권력관계 파탄이 초래됐다 자 이와 같이 유교정치 및 군신 권력관계 파탄은 이후 신로주대 정치 운영이 전개할 때 더욱 철저하게 유교인형과 명군이 반영돼서 수반했고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이렇게 깽판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종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종반전 이후부터는 어떤 설례가 생각되냐면 연산군처럼 이렇게 왕이 왕담지 못하고 성리학적 이념을 충실하지 못할 경우는 왕조차도 쫓겨날 수 있는 설례를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후에 이제 왕들이 이제 좀 약간 어긋날 때 신하들이 이제 연산군 사례들면서 막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 너도 연산군처럼 쫓겨날 수 있으니까 내 말 듣고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 맞는 군주 역할 해라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과정에서 군주권을 제약하는 그랬던 유교적 이념원과 명군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역설적이지 중에서 볼 때도 사실 역설적이지만 자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세역 갈등을 볼 때 모호사가 기성의 홍구와 순진세역인 사림세역에 되게 갈등했다는 반면에 갑자사와는 연산군과 군중세역이 중심이 되어 신규의 홍구 대신 및 신진세력을 제거하는 사건이다 좀 성격이 다르다 우리가 보통의 사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홍구 대신 신진세력인 사림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지만 갑자사와는 그 당시의 척축세력들 인척세력들이 그 당시 홍구 대신과 신진세력을 제거하는 사건이었다 해가지고 좀 모호사와와 갑자사의 어떤 차이점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쓰라고 하면 요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대사 같은 게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김효사님 외에는 거의 없어 모호갑자사에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나올 가능성은 많다 좀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중종반장하고 김효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 중종반장과 김효사는 상당히 중요하죠 요걸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중종인데 중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연산군의 배달은 동생이죠 그래가지고 진성대군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밑에 연산군의 측근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연산군이 이제 자기 측근들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언젠가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내부에서 또 쿠테타 모의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들에 의해서 쿠테타가 익힌 바에는 내가 익히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예전에 중종하고 연산군하고 물고 빨고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쿠테타이면 자기도 연산군하고 같이 패키지 묶고 가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박원종을 비롯한 3대장 그 뭐냐면 반정의 3대장이 쿠테타를 익혀갖고 뭐냐면 중종을 뭐냐면 얼굴마다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박원종이니 성인양이니 유승종 이런 사람은 반정 3대장이라는데 예전에 뭐냐면 연산군 때 좀 약간 뭐냐면 연산군과 달라붙어갖고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박원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누나가 연산군에 예를 뵈서 나중에 자살을 하거든요 좀 약간 역기적인데 자기 누나가 누구냐면 성종의 형이 있죠 제가 잠깐 이름을 했는데 월산대문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연산군하고 20살 차이를 넘고 연산군 입점을 볼 때는 자기 고무할머니? 고무할머니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고무증도 되는 뻔인데 둘이 눈이 맞아서 연산군이 강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원종이 뭐냐면 자기 누나한테 어떻게 그릴 수 있냐 그냥 죽어나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원종이 앞에서는 연산군한테 비비고 살았는데 뒤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심을 해갖고 결국에는 연산군을 축적하고 반정해놨어요 자 이때 반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이라는 걸 바른 거죠 바른 걸 되돌린다는 그 반이라는 것은 반대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걸 되돌린다는 뜻이죠 원래 되돌려서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정이야 반대반정이냐 그러니까 바른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되돌려서 바로잡는다는 의미 반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반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사회가 성리학적 사회죠 성리학적 대의명군이나 정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성리학적 대의명군의 정통이 군주의 충고도 더 우위에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성리학적 명분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치를 못하고 캐중치를 많이 하면 뭐냐면 신하들이 성리학적 명분을 삼아서 그 바르게 작게 해서 후태탈을 이끌 수 있어 이게 반정인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이 더 우위이기 때문에 유교적 충보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는 왕은 제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반정인데 조선시대 때의 반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종반정이 있고 뒤에 이제 뭐냐면 인조반정이 있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때 이제 군신 권력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당시 신뢰도 내부에서는 비정을 초대한 군주는 언제라도 가르칠 수 있다 성리학적인 대의명군에 맞지 않는 것은 뭐 그 뭐냐면 유교적 충보다 성리학적 대의명군이 더 우위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암울적인 공공의 인식이 퍼지게 됐고 중종반정이 이 시기에 이르면 이 군신 권력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충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군주의 권한이 물론 강하지만 상대화되죠 그리고 성리학적 명분과 같이 해서 제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걸 내세웠던 이제 신하들의 권한이 커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중종 11년에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됐다는 거죠 의정부 서사제도는 이제 작가가 실시됐다 세종 이후에서 실시됐다가 세조가 폐지됐다가 성종 때 뭐 실시하자마자 논의는 있었지만 계속 육조직계제가 이제 계속 실시됐다가 중종 11년에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됐다 그래서 이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된 것은 이제 뭐냐면 중종 반정 이후에 그만큼 이 신권이 성장해서 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도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종의 정치 스타일을 좀 먼저 보고 사림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중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자 시절을 거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왕이 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세자 시기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왼쪽 바 오른쪽 발 이렇게 해갖고 신세를 구축하고 나서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인데 그게 되지 못했다면 그래서 얼떡격에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이 홍국파 대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반정 3대장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초안에 초기 때 다 죽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세력들을 편입시켜서 이들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또 이 사람들 보면 이제 홍국 대신 보다 좀 청량하고 깨끗해 보이잖아 그래서 사림들을 이제 등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홍국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견제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등용을 시켜서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 3사를 중심에 등용됐던 이제 홍국 대신이 뭐냐면 누굴 비판해요 오히려 홍국도 비판하지만 중종도 일일이 막 행위를 견제하고 중종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막 땡깡도 부르고 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앞에서 기묘사를 익혀서 자기가 등용했던 기묘사님들을 대규모에 수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사림 대신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찾다 보니까 외척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외척 정치가 돼 그래서 중종이나 명종 때 외척 정치에 있던 그 병이 됐던 것이 중종이 자기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림들을 채워넣고 외척들이 적극적으로 등용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선조까지 쭉 가죠 뭐 하여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림들을 등용했고 자신들이 이걸 통해서 정치질성을 받아줬고 유교정체를 회복시킨 다음에 또 이런 명분을 이용해서 홍국을 견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조광조 조광조는 이 기묘사님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김종식이나 그 사람들은 영남사님 쪽이고 이 애들은 이제 기호 지역 서울이나 충청동 일대에 이제 사림 세력 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현량가를 통해서 이제 대거 진출했고 이런 사림들은 삼사 언간적으로 진출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내세우면서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홍고대신들은 이제 비판에 대상을 하면서 왕도 정치를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내세운 것이 뭐냐면 지치주의 지선정치 그러니까 유교정 명분했던 최상의 정치를 강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학정치라고요 그래서 이 지치주의는 유교정치에서 최상의 정치는 요순시대잖아요 요순시대를 이루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도학정치를 내세웠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성군논이니 재상논이니 이난배적 군신공치 언론관 그 다음에 등등을 내세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좀 보면 군주에게 철저한 수신을 요구하죠 그래서 연산군처럼 너도 되지 마라 그래서 중종을 경영자에 자주 불려내서 거의 이제 뭐냐면 조광조와 그 사람들은 군주, 종종을 일종의 제자다라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좋았는데 계속 잔소리 됐다 보니까 이제 열받겠죠 그래서 지치주의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다음 요순시대의 이런 최상의 유교적 정치를 이제 실행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경영을 강화하고 이 경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자 시절을 거치지 못한 이런 중종의 어떤 수양을 좀 길러주고 그리고 요구를 통해서 자신의 위견을 또 반영하는 경영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언간혼론의 활성화를 주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헌란가를 시시했는데 보통 과거시험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통해서 자기 세우도 육성하기 힘드니까 주로 이제 청거제도를 이용했죠 청거제도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거를 해주면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선청거는 부정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도화시키고 정기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활란과는 있을 수 있어요 활란과는 이제 이것도 시험을 봐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조선시대는 무조건 이제 어떻게 추천을 하든 음설라든 다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지만 이 추천을 본 다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추천의 그 풀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채웠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시험을 합격했었어도 자기 사람들에게 등용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세계를 중앙으로 크게 진출시키는 목적을 했고 중앙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해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언간직을 등용시켜 그 당시 3,4일 중심으로 해서 경영과 그 당시 이제 언론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경영이죠 자 그래서 도학정치의 어떤 기반을 뒀다 그래서 최고의 정치인 요순시대의 정치를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도학정치를 표기한 도학정치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무종사운동을 펼치죠 문무종사운동은 따로 나중에 설명을 했지만 문무에 선연들을 모시는 건데 자 이걸 통해서 도통론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 김갱필, 전연천 같은 살인들의 계부를 일종의 성연으로 모셔가지고 문무에 모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정통성을 강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태도나 이런 것들을 대강조해 마음의 자세, 수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자가래나 소확을 보기에 상당히 강조해야 됐다 특히 소확보금에 상당히 뭐냐면 열성을 가졌는데 이 소확을 통해서 이제 홍고파 대신들이 비판하는 거죠 수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건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유교적 가치관 사회적 정착을 시키려고 했다 이 소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광주의 어떤 전매특권은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강조됐던 거죠 근데 조광주와 소확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광주 4호에 소확을 읽으면 조광주 1파로 물릴까봐 소확을 기피하는 형상들이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내에서 우주를 통하거든요 조광주하고 소확은 다른 건데 조광주와 소확을 강조했다고 소확 자체를 구정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유교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비판을 봤는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뭐냐면 철저기 2단패척을 내렸죠 도학정치 얘기에서는 그게 뭐냐면 2단패척을 강조해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순수성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원리주의 또 우리가 이스라엄 원리주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교의 어떤 제천행사나 이런 것들을 주관했던 소격서나 기일신제를 폐지시켰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격서 폐지시킬 때 그냥 중종으로 이거 왜 폐지시키냐 그냥 여기에서 이제 주로 왕비들이라든지 대우나 왕대우 대비라든지 왕대비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냐면 궁궐의 부녀자들이 와가지고 손을 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폐지 안 시키려다가 얘들이 와가지고 집단 복합상수하고 막 울고 짜고 하니까 결국에 폐지시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승가도 폐지시켰다 예전에 제가 이걸 잘못 가르쳤는데 이때 제가 이제 승가가 문정황후 때만 잠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6.25에서 승가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승가가 있었어요 승가가 이 승가가 조선쪽 이때가 있다가 연산군 때 폐지됐다가 또 중종 때 부활되고 또 이때 폐지됐다가 또 부활되고 이때 문종 때 부활되고 이거 왔다 갔다 해 집회를 왜 승가가 있었냐면 이거 승려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승가를 든 건 아니고요 승가 승려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승가를 든 거야 아무나 승려도 되지 마라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승가라는 걸 본 건데 승가가 물론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정식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왕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폐지되고 부활되고 했는데 이때 이제 또 폐지됐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이런 이단배처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승가 활동에서 교당이 폐지는 승려로 쳐도 되지 마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종황후 때 또 이제 뭐냐면 부활되죠 아니 승가 폐지하다가 다시 이제 부활됐다가 또 이제 또 뭐냐면 폐지됐다가 또 부활되고 이렇게 해요 문종황후 때는 이제 뭐냐면 폐지됐던 걸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문종황후 때의 승가는 좀 의미가 달라 이때 승가는 이제 주로 승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때 이제 승가는 승려를 우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문종황후는 다시 부활시킨 성가는 그래서 하여튼 승가는 이때 폐지됐는데 앞에서 이제 승가는 폐지됐다 부활됐다 폐지됐다 부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문종황후 때 죽고 나서 승가가 완전히 폐지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승가가 없어지게 된 자 이거는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승가가 있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승폐지와 부활을 왔다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개정판 다시 낼 때 부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16세기 때 예전에 홍고파들이 심리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심리활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인들이 활동했었는데 초창기 때는 유황소 복립운동을 했죠 성중 때 근데 기껏 복립시켰더니 예전에 말한 것처럼 홍고파들이 장악하고 하니까 사망소 설치해서 견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황소가 이제 안되니까 방향을 돌려서 항약 복립운동을 펼쳐요 이게 자주 나오죠 예전에 기출문제인데 나왔던 거죠 이때 이제 한약은 수련관약 주연관약을 중심했죠 국가 주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강주도에 비판하고 돼요 자 하여튼 항약 복립운동을 통해서 지방사를 안정시키고 홍고와 장악한 유황소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주도도 그러니까 수련관약 중심으로 주자중순 여시안약 보통 여시안약은 이제 그 여시안제 여대규를 비롯한 형제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주자가 주를 붙인 거야 보통 우리나라에 건너온 이제 여시안약은 주자중순 여시안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련관약 분양관약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거 예전에 2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사림중심 항천지수 회복하고 여시안약을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본척 복립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틀린 거예요 사림이 한약을 통해서 항천사를 장악했다는 거는 수련중심을 했기 때문에 항천사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조강주가 의도했던 거와 달리 뭐냐면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 그래서 조강주가 그 내용을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판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13.0판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유황소 폐지운동을 펼쳐 앞에서처럼 선정 초기 때는 이제 사림들이 유황소 복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 때는 유황소 복립운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황소를 통해서는 이제 뭐냐면 사림들이 유황소를 장악하면서 항천사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홍고파들 여기를 장악하고 경제소 유황소 이런 이중체제를 통해서 이게 뭐 한총사에 대한 착취를 강화시키니까 오히려 이때는 유황소 폐지운동을 펼쳤고요 대신에 항약 복립운동을 했다 물론 유황소도 나중에 선조 때 들어오면 그 다시 사림들이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내수사 장리를 표지하는데 내수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왕실을 관리하는 간청이에요 그래서 2조 밑에 있었던 간청인데 이때 이제 세조시대 때 상당히 많이 많았어 특히 내수사 장리 같은 것들 장리라는 건 고급민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항관들이나 내수사 도비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이걸 폐지를 주장했다는 거 이거 예전에는 기초변이 나왔던 거요 나왔던 거요 그다음 방남폐장은 폐단 시장에서 수입법이 실시했고 군전제와 함전제 실시를 통해 토리 집중을 완화시키려고 했다 주장만 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난강권이 형성됐는데 일단 홍구세약들이 너무 강하니까 중종은 사림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언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언강권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하이직 젊은가를 통해서 고위직 홍구 대신을 뭐냐면 건재시키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난강권들 언강권들은 뭐냐면 이게 건국대리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행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처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건 있죠 2조 전략에 보면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했잖아요 통천권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3사회 당하관련들을 선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그러니까 2조 난강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2조 전략 난강권이라는 것이 2조 전략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이들이 이제 실제로 하이직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후임자에 걸쳐 선발할 수 있는 자처권과 통천권에 의해서 청직을 당하관련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낭천권에 의해서 과거에 급지하지 않는 제아 현사들을 추천해서 저수를 등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중 때에 있었던 건 아니고 잠깐 이제 선조 때에 있었던 거예요 국발 폐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처권하고 통천권이 되게 중요한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2조 전략이 실제로 하이직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둘러싸고 나중에 뭐 동인이 성인이 하면서 의뢰당농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용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 김용사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이제 산인파들이 그 언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막 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니까 처음에 이를 디에를 받았던 중종조차도 위협을 느낀 거죠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말 안 듣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새해 커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이들의 주요 대상이 홍구파 대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홍구파 대신들이 자신의 어떤 공격을 계속 받고 이들부터 특히 이제 뭐냐면 이윤 삭제 문제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니까 결국에는 이들 이제 왕과 이런 홍구 대신들이 합작해서 김용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집접적인 배경은 자 반전공실 4분의 3위원을 삭제하고 토지를 노빈을 몰수에 주장했다는 거 이게 이제 홍구파와 살인파의 집접적인 계기예요 예전에도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사인들 입장할 때는 중종방정신에 이들이 이제 쿠데타이켄을 인정하겠지만 너무 공에 비해서 뭐냐면 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책봉을 좀 깎아내려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책봉을 깎아내리면 토지와 노비도 같이 주어지니까 몰수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안되겠다 해서 그 당시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요 자 이때 중종의 밀질을 받고 난곤이나 심정 홍경주가 자 이 사람들은 앞에 중종 3사장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밑에서 이제 참가했던 좀 약간 일성급 부대에서 이제 부대장 정도 되는 2세대 이제 그 조강 2세대 이제 중종방식 공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3대장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밀질을 받고 나서 그것보다 조강조나 김정 김식 김구 이런 사람들 축출됐어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나왔는데 조강조 외에도 이제 이들 일파들이 이제 있다 김정 김식 김구 이게 예전에 이름들이 기출설이 나왔죠 그래서 조강조가 우리가 보면 강경파라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조강조는 이들 무리한에서는 좀 온곤파였어요 우리가 김식이나 김구 같은 사람들이 좀 더 강경파였고요 그래서 조강조가 이들을 좀 뭐냐 강경한 주장 좀 억지 않은 그런 역할을 또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묘사회가 이제 발생했는데 묶은 건 이제 뭐냐면 중종실력에는 아주 간단하게 적혀있다는 거야 중종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들을 잡아들었다 그래서 밀질을 받고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디에 적혀있냐면 연료식 기술에 적혀있어 이게 19세기 때는요 19세기는 이제 요 조강조가 제가 김효사가 일어났던 시기보다 300년 뒤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시점에 쓰러진 건데 예전부터 뭐 내려온 그 구전이라든지 뭐 다른 그 야사들 같은 데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못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김효사 당시의 이제 상황들을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연료식 기술에 밀질내었다는데 어 이들이 군사권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왜 밀질내었냐 잡아드리면 되지 어 그냥 군대 보내서 잡아드리면 되지 뭐 새벽에 밀질내었 해갖고 막 복잡한 가정어처럼 잡아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쿠텍타가 아니냐 오히려 이들이 이제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뭐냐면 어 강타당하니까 중종을 헛박해 가지고 이들을 잡아드렸다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뭐냐면 어 그 김효사님들이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요 날의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게 지금 없다 다만 이제 어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잡아서 죽었다 그 정도죠 예 자 이때 이제 그들의 제목은 뭐냐면 두가지였는데 분당을 결성해서 정치적 생각이 다른 인물들을 배척했다 예 분당결성제 그리고 후진들이 이끌고 지나치게 결련한 엉사를 자행했다 후진양사 지금 보면 이게 뭐 제가 같지는 않은데 뭐 제가 되더라도 뭐 사형당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얘들 입점을 때도 반대판 입점을 때 이 김효사님들이 뭐 부정구폐를 하거나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이걸 가지고 어 잡기는 좀 힘들어 이들은 나름데도 우리 자기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지만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국가 민족 그런데 하여튼 왕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들 기득권을 침범하니까 열받아서 잡아놓는데 죽일러는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두가지 명분을 만든거지 부정구폐를 얘기하면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 좀 눈을 볼 게 뭐냐면 붕당이라는 말 있어요 붕당 원래 붕당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좋은 말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한당 유학적인 측면에서 붕당은 당파와 동일한 의미야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때는 이 붕당죄가 상당히 큰 죄였어요 원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리학적인 사과에 따라 공치주의를 내세워서 붕당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선 종기 때까지는 상인들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보통 이제 한당 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좀 있어서 청인상서를 입각해서 뭐냐면 왕이 정치를 주도해야 되고 신안을 이렇게 보조해준다는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한 붕당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붕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게 된 거는 나중에 선조 때 들어와서 선조 때 이제 상인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정권을 잡고 공치주의가 자의 잡으면서 그런 거고요 자 하여튼 이게 첫 번째 제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진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강지세라고 조강조의 세를 만들어가지고 격렬한 언사를 해서 국정을 방해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강조는 사살을 필두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고요 사림세들이 이제 크게 위축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강조가 했던 정책들 있죠 다시 빠꾸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예전에 나왔는데 전국공신들 중종방장에 참여했던 홍고대신들의 어떤 자기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항약을 폐지했고 헐랑가를 폐지했고 소격선을 부환하고 소화기의 홍선은 이제 파악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소격선 같은 게 원래는 부활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하도 이제 뭐냐면 궁중의 여인네들이 이제 압력을 두니까 요거는 부활했어요 아마 홍고파 대신도 이 소격선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소격선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격을 좀 낮춰가지고 부활한 걸로 했거든요 뭐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것도 나중에 부활된 거야 하도 이제 징진되니까 궁중의 여인네들이 그 당시 그 누구의 중종의 그 어머님께서 불러서 뭐 가니까 얘다 막 부탁하니까 좀 격을 한참 낮춰가지고 부활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 이거 하다가 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자 그럼 김효사의 성격이 뭐냐 아 이게 예전에 심포샘에 있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정치권력 구조 측면에서 한번 김효사의 성격을 쓰라고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면 정치권력 측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왕권 왕권 중종이죠 재산권 홍고파 대신고 언강권은 이제 3사들인데 자 이들이 상호군영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조강조 중심은 언강권들이 이제 너무 심히 커져서 중종과 홍고파들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중종과 홍고파들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왕권과 재산권을 손을 잡고 뭐냐면 누굴 공격해요? 언강권을 공격했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이제 서이 다르네요 왜냐면 재산 중에서도 이제 뭐 영의적인 이사람들도 보면 그 그 뭐에 사인 조강조를 나중에 처형할 때 말리고 조강조가 왜 못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까지 따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건국대제 권력체제 무너뜨리고 언강권이 너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서 왕권과 재산권이 결탁되면서 대대적으로 반격을 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김효사의 어떤 정치 권력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시험문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홍고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또 이 홍고파들을 또 뭐냐면 견제하고 해서 또 중종이 외척을 등용하게 되죠 그래서 외척 정치의 폐단 척신 정치의 폐단이 그 당시 중종 이후부터 명종 때까지 계속 가서 선조 때까지 남아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김효사하고 이제 뭐냐면 중종 반정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설명했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연산군 12년에 연산군이 홍신세육대 반정에 의해서 불련하고 중종의 직위되자 상인들의 진출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눈여울 때 보면 조선은 유년 칭호법을 쓰죠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칭호법 왕의 포기법 왕의 직위력 포기 그 유년 칭호법인데 유년 칭호법은 중국식 칭호법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위한 왕을 그 다음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 연을 건너뛰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유년 칭호법인데 이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국왕의 묘을 얻지 못하죠 뭐 조와 종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 국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면 이제 유년 칭호법이 아니고 즉위년 칭호법, 홍련 칭호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중족 1년과 연산군 12년이 뭐냐면 이렇게인데 연산군 12년은 쓰지 않고 대신에 이걸 중족 원조원 삼죠 이 사람이 이제 지게 했던 해니까 연산군은 왕이 아니니까 유년 칭호법 정음할 필요 없이 홍련 칭호법을 쓰게 된다 이렇게 했고 그 사람 실력도 이제 보통 연산군 실력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냥 1기다 격을 낮춰서 연산군 1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강해군도 마찬가지고 강해군 1기라고 해요 그리고 강해군도 마찬가지고 유년 칭호법이 아니라 정식 왕이 아니기 때문에 흥련 칭호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노산군도 원래 이제 이 노산군 단종도 원래는 예전에 얘기하지만 묘호를 못 받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숙종 때 복의를 대잖아요 묘호를 받았고 단종 실력이라고 이제 하게 된 거고 이건 나중에 얘기고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성왕조 실력의 포기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때는 사림들이 제기되었다 이 사림들의 진출이 같은데 이때 사림들은 기묘 사림들이라고 이제 하는 사림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날 이제 서울 경기도일 때 서울 경기 충청권일 때 기호사림들이죠 기호지방의 사림들이고요 자 중정원의 전대문란해지 정치시설을 받아잡아 왜 이들 등록했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6.25 정치를 회복하려고 했고 이에 따라 사림들 다시 등록한 것이다 자 요것도 있고요 요거 외에도 이제 뭐냐면 홍구대신들을 이제 뭐냐면 견제시키는 것도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왕의 깊은 심을 얻은 중용된 조강조를 중심한 사림들은 훈신들의 비리를 계속하여 비판하는 한편 유교적인 어떤 도덕정치를 신원하려고 했다 도학정치라고 하죠 도학정치 지치주의의 도학정치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앞에 있는 홍구파 대신과 달리 순수한 이제 유교주의자 성략주의자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뭔가 세속화되지 않는 그 성리학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 성리학의 어떤 그 원리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영성군의 폭전과 혼전 세력들이 이제 그 수탈로 인해서 한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항약을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계에 주둔하면서 현량과를 실시하여 지방의 사림들을 대거 정권에 참여시켰다 또한 그다지 유교윤리에 위반된 도겸이 민간신앙을 배격하고 국조부터 설치했던 소격서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다지 이와 같은 사림들의 성장은 반전공신을 중심한 홍신들의 어떤 마찰 불가피했고 결국엔 1519년에 살인 세력 측면에서 살인관료 측에서 혼신 세력들의 약함을 목적으로 제기된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혼신들은 일대 반결과에서 조강조에 비롯된 사림들이 축출되기 시작했다 기묘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묘사와 관련된 내용 봤고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이제 뿌셈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뿌셈 159페이지 지펴보세요 159페이지 자 중종반장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셈에 있는 중종반장하고 그냥 기묘사와 부분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요거는 예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몇 년 전에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 부분은요 내용을 볼게요 볼게요 자 중종반장은 연산군 12년 박원정 성의한 유승정 반정삼대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연산군을 추출하고 진선대군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연산군은 이제 성주 14년에 세제로 책궁되어 19세에 성주 25년에 지기했는데 지기무적 세종의 개비 정오왕호의 윤씨 소생인 진선대군이 이제 불과 7살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진선대군 연산군이 입점할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복동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성주의 원자인 연산군의 지기는 왕의 승계조처를 볼 때 아무나 하자졌다 비록 이제 쫓겨난 그 뭐냐면 폐비 위치의 아들이라도 실제 이 연산군이 그 당시 개비 정오왕호의 아들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통사항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개부사항을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죠 자 연산군 7세 동안 모호사와 갑자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화를 입고 성종 때 마련된 법과 정치 운영이 마비되다시피했다 자 연산군 임상홍 등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연산군한테 이제 물고빨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 하여튼 이런 공공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측근세력들과 더불어 항량과 난폭한 음랑한 행위로 전환하면서 그 핵장을 이제 핵장을 거듭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연산군이 이제 전국의 기생들이나 여자를 모아가지고 채무사도 보내고 그냥 흥천들 고용해갖고 만청도 하고 흥청만청이나 막 여기 나왔잖아요 네 자 거사가 일어났던 바 이제 박원전 등이 창덕공항에 나가자 문무백관과 국민들이 풍물을 듣고 다투어달라와 가도에 깍 말했던 점을 보면 이 거사에 많은 군경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지 않았다 조금만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연산군을 보호해준 사람이 없어 왜냐면 연산군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쿠데타에 다 도망을 가뿐인 거야 자 뭐 이런 상황이 있구요 자 그래서 누구나 주무자가 되어 거사지지 않더라도 당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종래의 이심전식으로 형성되고 있었고 이런 학장에 누구라도 반정의 거사를 촉구하는 걸 성공할 수 있는 정황이 됐다 자 그래서 전 이조찬판 성의안과 진중 추 부사 박원전이 먼저 연산군 패출을 미작하고 이조판소 유승전이 그렇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연산군 때 박해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연산군 때 정치로 성장했던 연산군의 칙판사역들인데 어차피 누군가 연산군을 제거하는 분위기상 자기들이 하는 게 낫겠다 앞에서 말했지만 가만히 있다가 괜히 연산군하고 같은 패키지 묶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들을 위해서 했다 이들을 반정 3대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중중반정은 무엇보다도 모갑자사에 초대된 연산군의 비정의 촉발 요인이었다 그래서 박원정이부터 연산군이 총회했던 신뢰도 주도했다는 점을 때 당시 신뢰도 내부에서 비정을 초대한 군주는 언제라도 가르칠 수 있는 암묵적 또는 공공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성리학적인 명군과 대의명군에 어긋나는 군주는 비록 유교의 충도 중요하지만 성리학적 가치관이 더 위죠 그러니까 바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바꿔서 연산군을 바꿔서 올바른 성리학적 정치를 이루어진다 돌이킬 바 바른 정자 성리학적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걸 보통 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신뢰가 주도해서 이루어진 중종반정은 이 시기 때 군신관리의 새로운 변화향성을 상징했다 왕조차도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성리학적 가치관을 승용할 때만 왕권을 인정해주는 거지 그 이상으로 이제 뭐냐면 벗어난 행동을 못한다 이만한 성리학적 가치관을 내세웠던 대의명군을 내렸던 신하들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수단을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거야 중중반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군신관계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측면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연상군은 원래는 군신관계를 절대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역설적으로 뭐냐면 신하들의 관계를 더 옮겨줬다 신하의 권력을 자신들이 쫓겨나면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김용사를 보겠습니다 중종에 직위하면서 사림들이 다시 등용되고 도악을 숭상하면서 유교정치를 회복했다 도악은 지치주의 최상의 정치 이때 최상의 정치는 뭐냐면 요순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 요순시대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성리학적 이념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성리학의 어떤 근본을 강조하는 우리가 말하는 탈레반 같은 클레바 같은 탈레반 같은 IS 같은 어떤 이스라엘 근본주의와 비슷한 이런 것들 도악정치 성리학의 어떤 순수한 정치를 하자 성리학의 우선적인 정치를 하자 성리학 원리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도악을 도악을 숭상하면서 유교정치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중종에 조강조가 등용하면서 신진기의 사림인 형량가를 통해서 대구가 지출했고 이런 3사 언간직을 진출해서 자신의 의견을 공론이나 포함하면서 정치적인 급진적인 개혁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소격서를 폐지시키고 항약을 실시하고 소악보고을 추진했다 이렇게 추진하는 그래서 언간권이 확대되고 이때 뭐까지 있냐면 조강조 지세 조강조의 세라고 조강지세라고 했다 조강조의 지세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정국공신의 위훈삭제를 계기 위해서 훈신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한게 김효사다 이 김효사는 중종 14년에 중종의 밀지에 비해서 홍경준 난곤 심정이 조강조 김정 김식 김구 윤자림 등등을 구금화해서 체복 구금화 발생했다 이때는 적용된 제명은 붕당을 결성하여 정치적 입장을 다류물과 배척한 사실과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는 후진을 이끌어 지나치게 광렬한 언설됐다 아까 조강조 지세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조강조의 사살필 신진사유가 피하를 당한 것으로 살인세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이들이 정책도 대유패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사쿨된 전국중시의 지휘 회복 활량가 확파 한약폐지 등등이 이뤄졌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김효사의 정책 의미는 좀 볼게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중중반전 이후 1년의 군신관계 변동 속에 나타난 신권 강함인 언강권 학생이 김효사의 계기로 또 다른 양상을 전개하게 되었다 또한 군신 권력관계 언어 일방이 절대 안 된다는 측면을 볼 때 조광조 등장 언강 언론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언강권 비대해짐에 따라서 김효사가 이미 전제한 사건이다 이게 그래서 앞에서 말한 왕권 재산권 언강권의 삼각의 군형이 무너지면서 왕권과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이 손을 잡고 언강권을 공격한 그 사건이었다 김효사의 정치권력적인 측면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마무리하고 있죠 이걸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김효사는 정치권력 측면에서 왕권과 재산권 그리고 언강권의 상호 견제가 군형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언강권의 지나친 비례에 따른 왕권과 재산권의 대대적인 반결이 있다 그 이면은 왕의 승계에 관련된 왕권의 성격거나 난강권의 정치권력과 언강권의 강화 난강권 관련된 성격은 아까 얘기했죠 중종 때 홍고세국들 견제하기 위해서 심을 강화시켜놨잖아요 이조전략이 권장되는 정치권의 강화와 정치적 강화와 언강권의 강화 학대했다는 재산권에 대한 견제적 학대라는 정치구조 세운 양상이 전개됐다 김효사의 난강권이나 심정 김한노든 권신이 집권했다 근데 중종 3년 이후에 다시 이들이 말년에 들어가면 중종 말년에 들어가면 사림들이 많이 등용되고 또 뭐냐면 일반 관료들 입장올 때는 홍고파들 관료들은 비판했을지 몰라도 사림이 아닌 일반 관료들도 이들이 그렇게까지 살피에 있나? 이들이 사리사력을 책임지는 거 아니고 나름대로 왕조와 종로사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부정급회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판을 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밖에서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생증의 상소에도 그 뭐냐면 반유되는데 결국에는 기묘 피하인드 대부분 소통되거나 사용됐다 소통됐다는 건 명예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용됐다는 건 쫓겨난 걸 다시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다시 사림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3사의 사림 진출의 비유이 증대되면서 언간 원리의 본래 기능이 회복한 추세가 형성됐다 그래서 기묘 명언의 소통 문제는 유생증의 공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물론 주의할 것은 기묘 때 기묘 중종 때 많은 사람들이 소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또 쫓겨난 사람들 사용되고 그 다음에 또 사림들이 다시 등용되긴 했지만 조광조의 어떤 명예 회복은 약간 뒤로 넘어졌어요 선조 때 가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종 입장일 땐 조광조를 죽인 건 말년에 후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등용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명예 회복하는 자체가 자신이 했던 얘기가 나쁘다는 잘못됐던 수술이 신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믿었던 것 같아 이런 거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나영상 공론을 정치참여학대를 의미하며 이후 전개된 의사사함의 건축실에 한동안 침체됐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던 것도 명종 때 의사사가 일어나면서 뭐냐면 다시 침체됐다 의사사 같은 경우는 소윤과 대윤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소윤과 대윤의 각각의 사인들이 붙으면서 사인들도 그때 직관절적으로 타격을 받게 돼요 뭐 이렇게 했고 김하우 사회의 피하의 핵심이 조강조는 사림 세력들이 전개해주는 선조 때 들어가서 신혼되었다 명예 회복되었죠 명예가 다른 인물보다 좀 늦게 됐어 이 사람은 왜냐면 이때 중종 입장올 때 이 사람이 명예를 회복시킨 것 자체가 좀 약간 부담이 됐겠죠 정치적 부담이 자기의 잘못을 그냥 인정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조 때 가서야 했는데 선조 때 이제 선조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명종의 아드는 아니에요 명종이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일찍 죽었죠 그래서 아들 없이 죽으니까 제일 똘똘한 반개월 쪽 중에 똘똘한 예를 했어 선조가 그때 직위를 했고 선조일 때 이 사람도 세자 시절을 거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즉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세율이 좀 부족하고 또 뭔가 정통성이 부족하죠 적자가 아니라 반개니까 그러니까 사림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선조 때 들어와서 사림들이 정권을 자각했는데 이때 조광조를 신혼을 냈어 원래 중종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곡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광조가 신혼이 됐죠 그리고 조광조가 강해군 2년 김강필 정영창 이원정 함께 문무에 배양됐죠 이건 나중에 했지만 조광조를 그때 문무에 배양하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선조 때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일단은 영의종으로 추중되고 신혼이 회복됐지만 좀 힘든 게 뭐냐면 조광조가 젊었을 때 죽었거든요 그리고 조광조가 이제 뭐냐면 죽고 나서 선조 때까지도 조광조 같이 근무했던 신하들이 많았어 동룡배들이 많았죠 그런데 같은 동룡배인데 조광조를 다시 뭐냐면 문무배양을 하고 그래서 앞에서 절 난다는 게 웃긴 거잖아 자기하고 동룡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뒤에 이들이 다 죽고 나서 동룡배들이 다 죽고 나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다 사라지고 나서 강해군 때 가서 문무에 배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볼게 을사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을사사 이 을사사는 시험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왔죠 그래서 좀 비중이 확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한국사능력시험이라든지 수능시험에는 언급이 되니까 좀 보면 을사사를 하기 전에 그 당시 명종하고 중종 중간사에 인종이나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종이 죽고 나서 중종이 이제 세 번 결혼했잖아요 단경왕후 장경왕후 그 다음에 문정왕후 이렇게 했는데 단경왕후는 그쪽 자기 친정아버지가 홍구파하고 연결되었고 연상군이 연결되었고 죽었죠 그래서 쫓겨난 거고 그래서 장경왕후가 중종하고 했는데 장경왕후 사이에 아들이 뭐냐면 인종이고요 그 다음에 장경왕후가 죽고 나서 문정왕후가 즉위했어요 문정왕후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명종이죠 그래서 이제 인종의 외척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윤임을 비롯한 대윤이고 그 다음에 명종 경원대군이죠 경원대군의 이제 뭐냐면 외척이 이제 소윤이죠 유머론을 비롯한 소윤세가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대위를 했어요 결국에는 인종때는 대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인종이 몸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인종이 2년만에 죽었나? 금방 죽었어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없이 죽으니까 명종이 그 다음에 직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종이 어릴 때 직위를 하니까 이제 문성왕후가 이제 뭐냐면 거의 수정천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유명왕후 같은 이제 뭐냐면 문정왕후의 동생이죠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을사사를 일으켰는데 자 이 을사사안의 배경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척 인종의 인척이었던 외척의 대윤가 명종의 외척의 소윤가 원래 같은 파평윤씨 사역인데 이게 이제 둘이 날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 결국에는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소윤이 대윤을 쳐냈던 사건이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종 주기년에 또 한자의 사화가 있었으니 이것은 중종의 두 이복 왕자를 둘러싼 외척간의 대립으로 전쟁이 포메하였다 이들 외척이 모두 윤씨였으며 파평윤씨 세행이요 이들은 대윤과 소윤하였다 자 대윤은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인종의 쪽의 사람들이고 소윤은 이제 이쪽에 문종하우 쪽의 사람들이죠 명종때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종의 대윤인종은 그 당시 직위원에서 일단 대윤이 승리한 거두 승리 거두 듯했으나 인종이 1년만에 사고하고 1년만에 죽었네요 하여튼 금방 죽었어 2년이야 1년이네 자 하여튼 다시 명종이 직위하자 외척이었던 소윤 측에서 대윤에 대한 보복 복사를 읽힌게 의미사하다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갑자사와 마찬가지로 훈쩍기열의 자기분열 영상이죠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운거죠 근데 이제 대윤과 소윤 측에 각각의 사림살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된 사림살 피해도 역시 막시멈으로써 사림의 기세는 더욱 한편 꺾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일사사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읽혔냐면 명분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소윤의 유현우 1패 대윤의 유인 1패를 없애기 위해서 택현사를 주장했다고 해요 택현사는 뭐냐면 혁명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야 왕의 어떤 승계를 무시하고 그냥 혁명한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인종의 후사구가 명종이 아니라 계린군이나 봉송군은 중에 한 명을 선택하자는 논의가 명종이 지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종일점을 볼 때는 완전히 역모죠 하여튼 문정왕의 밀질받은 2기나 유형원도 주도해서 유인이나 윤관들을 택현설 산행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대윤과 관련되어 있는 왜냐하면 소윤과 대윤이 각각의 사림들을 뒤를 봐주면서 또 사림들을 이용해가지고 3사의 언론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윤 측에 붙어있는 사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현적이나 유이천 이런 사람들이 재고당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일사사화인데 자 일사사화 계기로 해서 사림들이 대규모 수청당했고 그래서 사림들이 지방에 응걸됐고요 잠시 중종 때 등용했던 사림들이 이때 약간 침체를 해가지고 쫓겨남아서 침체를 했죠 사림들이 정치되고 이렇게 되고 물론 일시적이지만 유용원과 그 다음에 유용원 외에도 이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이런 척신정치를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명종은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척신들을 많이 이용했다고 했죠 외척들은 유용원도 이용하고 인양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양측에 모두 사림들이 가담했다는 정의에서 종의 사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의사사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의사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162페이지 봐볼게요 162페이지 의사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중종만의 중종의 후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왕세자 장경왕호 유니친과 경원대군과 문정왕호 유원의 갈등이 있었다 전잘대윤 후자는 소연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대윤과 소연의 갈등은 노소에 가는 중종을 둘러싸고 점차 더욱 철회하게 대입됐고 그 다음에 노송에 가는 말이 뭔지는 좀 모르겠는데 대윤과 소연의 갈등은 노송에 가는 노송에 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어요 하여튼 한자를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왕이 승계 과정에서 외적 세력들이 관여하는 정치 세력이 초래됐다 인종이 제2 8개월 만에 타기하자 12세 명종이 직위했다 이로써 명종이 어디타수로 문정아 후가 순천천천하 했고 그의 동생 소연의 유연 윌파가 실권을 장악했다 의사사의 요인으로 중증된 가운데 명종 직위 년이 발생했다 이 사은 소연의 유연 윌파가 대윤의 유니 윌파 제공에서 내세웠던 구시 태큰선이 명종이 당연히 직위 되는데 인종의 후사다 명종이 아니라 개림과 봉송군이라고 했던 논의를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지 실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조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문정황후의 밀질받은 밀질되기 좋아 중중때도 밀질령치를 했잖아요 밀질내어가지고 조광조를 제거하고 문정황후도 자기 남편의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밀질내어가지고 그다지 제거시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유니민원지 유간 유인수들이 타락됐고 을서서 이외의 고병과 옥사가 이어졌고요 명종 그 2년에 구원의 양재역 벅서사건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양재역에서 누군가 몰래 벅서 인명에 벅서를 붙였는데 누굴 비판하며 문종왕을 비판한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인명벅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거든요 인명에서 말한 건 책임감이 없는 거야 자기가 떳떳하게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건 이상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의 내용이 있고 이걸 좀 문제에 담아서 대규모 사옥을 읽히죠 그래서 김희 정미사 사하죠 정미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명세 피하 사건 영중 때 의사사에 연휴된 이양비 아들 홍해 영모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후속사건들이 되게 많이 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사 때도 죽었긴 했지만 주로 이렇게 정미사라든지 이 후속사건들 때 대규모 이제 뭐냐면 살인들이 엮어갖고 많이 죽었어 여기에서 많이 죽었어요 자 하여튼 이후 유영원과 이제 이량등 척신정치가 계속되면서 아까처럼 명종은 침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척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겠죠 그래서 척신정치가 계속되면서 기세가 이제 꺾이게 되었다 명종 때가 아니라 중종 때부터 척신정치가 명종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또한 의사사는 왕의 승계를 둘러서 외척과의 갈등이지만 양측에서 모두 사림이 가득된 점에서 종례와 사와 다른 양상을 보겠다 종례의 다른 양상을 보인 이게 뭐냐면 사와의 성국의 의사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운이든 소윤이든 양쪽에 사임도 있었고 또 삼사에 통해서 자신의 영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들을 또 이용했어요 또 이들이 또 그 옆에서 원래 삼사의 취집을 저버리고 또 그들에 붙어가지고 또 뭐냐면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뒤에 있는데 이걸 막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종에서 명종까지의 이런 외척정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선조 초반기까지 계속 연결돼서 이게 나중에 외척에 이제 척결환이 많이 가는 것이 선조시대 때 중화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인과 서인과 나눠지는 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사대사의의 영향 요금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듭된 사활을 통해서 정치세혁 측면에서 훈축과 사림의 갈등을 걸고 사림의 정계에 주도 귀결되었다 훈축에서 사림의 정치세혁 교체 선조대죠 앞에 얘기했죠 자 정치세혁의 교체뿐만 아니라 거듭된 사화와 신로 주도에 반점을 거치면서 조선초기 이래의 군신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권력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절대화되고 전제적도는 권신적인 경향으로 나간 걸 지향하고 상대성을 전제로한 새로운 군신관리를 관계에 선성되었다 절대성을 전제가 된 초선초기의 군신관계 권력관계가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상대화된 군신관리로 절편된 거다 그래서 사대사의 의의를 보시면 되겠죠 영향이죠 영향 정치적인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정치 영향이고 두 번째로는 정치 운영에 있어서 삼사의 언간언론과 더구나 유생층의 초야언론들이 공무원촌 유생층에 용인되는 변화가 가능해야 했다 사림이 주도되는 정치 운영은 무엇보다 삼사의 언간언론뿐만 아니라 출사하지 않고 초야에 있으면서 상소를 통해서 공무원촌 유생층이 되고 등장했다는 가능했다 이들은 나중에 무슨 세력이라고 하냐면 산림 세력이라고 하죠 초야의 선비죠 그래서 버슬리나 제음꽃 서운이나 이런 초야에 묻히면서 뭐냐면 상소를 통해서 언론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초소음이 있던 산림 세력들이 되게 심히 커져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산림의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송시열은 정치 중앙정치에서 관료생활을 별로 안 했어요 1년도 안 되겠는데 주로 자기가 제자들 통해서 초야에서 여론을 형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송시열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라색까지 합쳐지면서 중의 유생층 공론 형성층 이후로 담당하는 정치참여 학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중앙정치에서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했는데 이들이 삼사까지 학대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대사활을 거치면서 삼사를 배추하는 그런 사림세를 배추하는 그 밑에 살림세력까지 공론처럼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중세 중기의 사림정치 또는 분당정치는 정치세력 측면에서 삼사의 언간언론과 중의 여론층의 초야 여론의 공론처 형성 그리고 정치구조 면에서 언간언론직의 활성화 난간권의 활성화 비변사체의 등장 위난한 통치기구 재편 그리고 정치운영의 운영면에서 성악군주론 분당정원 예론 등 다양한 정치사항을 대도하면서 전개됐다 결국에 이러한 가정을 치면서 정치권력 측면에서 군신관계가 상대화됐고요 왕권의 자의적인 지배용역 축소함이 제도화됐고 군신공치 경향이 자유되어 그래서 군신공치라는 것은 뭐냐면 공치주의라고 하죠 성리학에서는 성리학적 이념이 반영된 정치인데 성리학에서는 왕이라든지 신하라든지 사대부라든지 똑같이 정치의 주체를 여기죠 왜냐하면 두 가지 둘이 다 뭐예요 이를 제대로 발현한 사람이고 민중들을 교환 주체이기 때문에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정치해야 된다 한당 요약의 어떤 군주독점형을 반대하고 동당을 통해서 신하라든지 정치에 참여해서 같이 정치해야 된다는 군신의 공치가 공치주의 이론이 사민들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진행방안은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한당 요약을 통해서 어떤 군주권 강화 정치했던 것이 송라 때 들으면서 이제 성략 송학이 확산되면서 이 당시 분당정치가 등장하고 분당정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공치주의를 내세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략학적 확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 관련된 내용은 한국사 통로를 좀 뒤에서 보죠 자 내용은 이제 사대사의 의의와 관련된 영향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자 장기간에 걸친 간호적으로 일어나는 내차의 사화와 사림은 그때마다 타격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성원과 항약을 기반으로 잠재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갔다 특히 중종대의 중종대의 이외에는 영남지방뿐만 아니라 기호지방까지 사림들이 이제 새해 확산되면서 이는 앞에서 영남 사림 외에도 기호사림들이 등장했죠 이게 기묘 사림들이에요 자 확산되었으니 이는 훈쩍게 비리행위가 심각해져서 도리논에 입각한 성리학적 가치명본론 도학정치죠 도학정치라는 건 성리학 근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 도리논에 입각한 이런 비판적 자세가 지방의 중소지주주 사이의 공강의 폭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림의 성장은 역사적인 추세이며 1445 이후에 이들이 다시 중앙정계 진출이하기 시작해요 선조 때 결국 정계 주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좀 눈여왔볼 게 뭐냐면 이제 이 성리학적인 어떤 사상의 보고 이건 또 사림의 정치 성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크게 했던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죠 서운하고 한약이야 그래서 이 서운과 한약은 성리학을 널리 보고시키는데 지방원 저방까지 보고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는데 이 서운과 한약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교과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사이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송나라 때 이 성리학 성악을 널리 학산시키는데 큰 예바지에 했던 것이 이 서운하고 한약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리학 이론이 나온 다음에 보면 이항과 이의 이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서운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있는데 항약 관련된 내용은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요기나 그냥 한번 읽어보기는 하고 그러면 요기의 관련된 성리학 이론 우리가 이제 성리학 하면 조선 성리학 하면 이항하고 이의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요거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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